한 번 끌어보세요. 그대로 툭. 한 번 더 쭉. 어깨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을 내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. 자, 이제 한 번 세대한 쭉. 옆 사람 한 번 가지고 잘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건강해? 잘 되고 있어요?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건강을, 건강 강의를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서 안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가 경직이 되셔서. 어깨가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. 자, 푸는 방법. 양손 어깨 위. 자, 팔꿈치 가슴 앞으로. 붙어요 안 붙어요? 붙어요. 정수 선생님이 붙는 거 맞죠? 일부러 안 부르는 분. 그래요? 하나, 크게. 하나, 둘, 셋. 자, 우리 선생님들 하시면서 들으세요. 어깨 관절은 어때요? 3등축도 회전해도 절대 부러지지가 않아. 누구나 부러질까봐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됩니다. 크게 하세요. 자, 넷. 다섯. 아니요, 선생님. 위쪽으로. 위쪽으로, 위쪽으로. 아, 첫 쪽으로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자, 뒤에서 앞으로. 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자, 크게 팔꿈치 올리면서 손님, 선생님. 일곱. 여덟. 아홉. 여섯. 자, 다시 한 번 어깨통수 털고. 우리 지금 여기 선생님들 근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? 평균 연령이. 네? 40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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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 연령이. 그러면 지금 마음은 평균 연령은 30, 40대인데 신체 나이도 그럴까요? 30대. 신체 나이도. 네? 177자. 왜, 왜, 갑자기. 왜, 갑자기. 그렇게 자신감 없는 소리를. 자, 이제 신경하게 되셨다.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생님들 지금 여기 평균 연령이 지금 한 40대. 우선생님들. 우선생님들. 아직 30대잖아요, 그죠? 30대입니다, 그죠? 그래서 팍가 빠져서. 팍가 빠져서 지금 보통 한 40대 후반,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자, 그런데 신체 나이도 여기 한번 볼게요. 자, 오른손으로. 자, 엄지손가락 내려주세요. 자, 왼손 위에서 깍지. 자, 손가락 깍지. 우여, 잠으세요. 자, 안쪽으로 살포우시면 어떠세요? 여기까지만 가세요, 일단 여기까지. 여기까지 다 되시죠? 네. 역시, 우선생님들 건강하십니다. 여기까지는 어때요? 60대도 다 된다는 거. 이제 내려갑니다. 자, 오십시오. 선생님. 왜요? 네, 반대로 했잖아, 반대로. 자, 40대. 40대. 자, 우리 미 선생님 30대. 내려가세요. 자, 가능하신 분들은 어때요? 팔을 몸 밖으로 최대한 몸 밖으로 멀리 미셔야 해요. 자, 이럴 때 등이 굽어지는 게 아니라 등을 트신 후에 허리 펴고 손 내리고 선생님 돌려. 지금 안 내려가니까 돌려서. 자, 이 상태로 계세요. 지금 장흙이 어느 쪽으로 와요? 왼쪽. 왼쪽. 손목 쪽도 오죠? 손목 쪽도 오고 팔꿈치 오고 어깨 쪽 발 오죠? 잘 하시는 분은 어깨 뒤쪽까지 지금 시원해 주실 겁니다. 지금 요거는 흔들림들 손목 관절, 팔꿈치 열고 있죠? 어깨 관절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자세예요. 근데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정신이 되셔서. 자, 요렇게 하신 후에 위아래로 가볍게 가볍게 가보세요. 조금 더 자극이 되실 거예요. 자, 좌우로도 한 번 하세요. 자, 엉덩이를 돌리지 말고. 자, 그대로 손 풀어서 머리 움직이지게 쭉 길때 이제 팔꿈치가 뒤 뒤로 가서 그렇지요. 선생님 잘 하시네요. 이 상태에서 허리 반듯하게 하셔야 해요. 몸을 반듯하게. 배 부분 당겨주고. 배 내놓지 말고 계속 당기고. 자, 이 상태에서 푸실 때는 어떻게 해요? 양쪽을 크게 원두리면서 이렇게 해요. 아, 시원해. 자, 이제 우리 몸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시는 왼쪽도. 근데 잘 내는 쪽이 있고 안 내는 쪽이 있습니다. 본인의 한 번 자가대수도 해보세요. 자, 이제 반대손 왼손. 오른손 위로 내리고. 오른손 위로까지. 다시 안쪽으로 살포시 넣어서 여기까지만 입다. 자, 갑니다. 자, 육시. 50. 40. 벌써 왔어? 아이고. 자, 30. 더 가능하시면 쭉 내려가고. 1시. 위손에 그렇죠. 손끝을 최대한 몸 밖으로 떨리밀고. 허리 끄세요. 턱끝만 남기고. 잠시만 계세요. 아파요? 아프면 살짝 부셔야돼. 팔꿈치 굽혀져. 근데 시원하면 괜찮아.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안되니까. 통증이 있다면은 살짝 굽히고. 시원하다면 괜찮아요. 자, 그 상태로 좌우 아래 위로. 상하로. 자, 좌우. 자, 그만. 다시 몸손 머리 위로 기지검 팔자 손끝. 허리 주세요. 쭉 펴세요. 아래쪽 당겨주시고. 자, 여기서 천천히 양옆으로 내려줄게요. 여기서 딱 한 번만 대신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손재사님은 이거 부르구나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?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가 어때요? 승낙도록 일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어떻게 되십니까? 앞으로 여기 손재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재님이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. 자, 양도 뚫대로 깍지 한번 해보실게요. 깍지에서 가슴을 살짝 열어주세요. 어깨가 살짝 열리셔야 해요. 자, 옆사람도 한번 체크해보세요. 이분이 잘 되나 안되나. 그렇죠? 왜 이렇게 뭐하는지.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 자고 한번씩 이렇게 해보시죠. 손재해 주면 시원하세요. 몸은 못있대요. 자, 그만. 자, 상체 앞으로 살짝 낮추면서 자, 손불 천장 위로만 들어보세요. 눈이 또 돌아가셨어. 몸은 항상 스트레칭할 때 몸이 틀어지지 않게. 서구 선생님이 턱 당기셔야죠. 턱, 그렇죠. 턱을 당기셔야죠. 턱을 내놓는 게 아니라. 자, 이제 천천히 올라옵니다. 그대로 손 풀고. 다시 양손 앞으로 이렇게 손등 멀리 배꼽 바라보세요. 내 배꼽 말아. 우선생님 배꼽. 자, 바로 우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동일이 이렇게 많이 걸리실 때 지금 이 간단한 동작을 모두 쉽게 조금 피로가 풀리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은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문일의 건강이 원자라는 것 아시죠? 자,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.